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에서 지구과학 강의를 하고 있는 박선희입니다. 자, 선생님 오늘 선생님하고 같이 여러분들 지구과학 1년 동안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커리큘럼 가이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우리가 이제 선생님 소개를 할게요. 선생님 모르는 친구들 좀 있을 테니까 선생님은 박선희고요. 선생님은 서울대학교 지구과학 교육과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메가스터디 온오프라인 강의를 계속 하고 있고요. 꽤 오랫동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현장 강의 출강하는 곳인데 대치 강남 분당 뭐 이런 데 현장 강의를 뭐 여기저기 출강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그 현장 강의 같은 경우에는요. 현장 강의 출강하는 곳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공지사항에 한번 올려 드릴게요. 나중에 혹시 뭐 현장에 선생님 만나고 싶다. 그런 친구들은 그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커랑 크게 변동이 없어가지고 아마 크게 이제 뭐 변동사항은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봅시다. 1년 커리큘럼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선생님이 이걸 찍고 있는 이 시기가 12월달입니다. 아마 이 영상을 12월달에 보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중간에 보는 친구들도 있을 테니까 일단은 순서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우리가 시작하며 보는 책이라는 책이 선생님이 15책이 시작하며 보는 책이에요. 시작하며 보는 책. 시작하며 보는 책. 올해 조금 리뉴얼 할 겁니다. 선생님이. 이거는 시작하면 기초강좌입니다. 그래서 이거 항상 기초강좌인데 작년에 기초강좌를 찍어놨는데 기초강좌를 좀 간략하게 찍어놨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조금 더 보강을 할 거예요. 보강을 해서 학생들이 이제 용어를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 그래서 지구강 용어가 좀 처음 접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으니까 용어를 좀 위주로 해가지고 선생님이 설명을 해드릴 거고 당연히 저 강좌에 모든 게 다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아웃라인 잡는 강좌라고 생각하시고 들으셔야 돼요. 알겠죠? 저거 보고 수능 다 맞나요? 이렇게 질문하면 안 돼요. 알겠지? 제가 말 그대로 기초강좌야.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지. 저거만 보고 수능 다 맞게 해주면 나도 진짜 얼마나 좋겠니. 그치? 그래서 저거는 아예 기초강좌. 아웃라인을 잡는 거다. 그런데 이제 저런 거에도 좀 도움이 될 거예요. 내가 지구과학을 계속 공부하고 싶은데 혹은 내가 선택하고 싶은데 과연 선택해도 되는가? 이런 가이드라인이 되는 그런 강좌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 1강 정도 들으시면 여러분들 조금 이해가 될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하시고. 그다음 백야가 이제 여러분 선생님 메인 강좌죠? 개념 강좌입니다. 그렇죠? 겨울철 메인 강좌. 개념입니다. 그래서 백야 강좌를 갖다 진행을 할 거고 이번에 10주 동안 선생님이 진행을 할 겁니다. 지구과학 1은 10주, 지구과학 2는 14주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거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 그 다음에 뭘 할 거냐면 바로 스피드 개념을 할 거예요. 스피드 개념은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사실 선생님이 매년 강조하는 부분이 뭐냐면 반복 학습입니다. 개념은 계속 반복해 주셔야 되거든요, 원래. 그래서 반복 학습을 반복적으로 계속 해야지 체화가 되거든요, 몸에. 근데 이제 똑같은 책으로 하면 좀 재미가 없으니까. 우리가 백야 갔다가 뭐 수업을 들으셔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이 스피드 개념은 여러분들 보통 수능 특강 기반으로 해가지고 선생님이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학생들이 그 EBS 교재가 특히 수능 특강 같은 게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 내용을 보셔야 돼요, 내용을. 왜냐하면 교과서가 6종이나 되거든요. 6종 교과서를 여러분들 1년 동안 다 본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그럼 가장 큰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는 게 수능 특강이거든요. 물론 연계율이 떨어졌습니다. 그럼 문항의 연계율이지 내용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선생님이 빠른 속도로 전체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스피드 개념을 갖다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근데 이제 커리큘럼에 지금 여기는 안 들어가 있는데 선생님이 따로 개념 강좌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진행할 게 기출문제 풀이 강좌를 갖다가 동시에 진행을 해드릴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요, 그 강좌를 두 개를 분리했어. 그래서 지구과 1 같은 경우에는 기출문제를 갖다 푸는 그러니까 백야 기출편이에요. 백야 개념편, 백야 기출편 해가지고 기출문제를 갖다 따로 강좌를 따로 구성할 거예요, 선생님이. 올해. 그래서 그거는 이 겨울 시즌에 아마 다 완성을 할 것 같다. 근데 아마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기출문제가 워낙 많아가지고 선생님이 문제풀이하는 시간이 좀 걸리거든. 그래가지고 이거는 1월부터 시작은 할 건데 시작해가지고 보통 3, 4월 중에 이 사이에 아마 끝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스피드 개념은 여러분들 수능 특강, EBS를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꼼꼼하게 복습하는 그런 강좌를 가져갈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스피드 개념을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이게 이제 잠깐 텀은 있어요. 이게 뭐 중간고사 휴강 기간입니다. 중간고사 휴강하고 코어 특강을 갖다 진행을 할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심화 강좌예요, 심화 강좌. 심화 강좌인데 이거 학생들이 작년에 조금 이 강좌에 대해서 이런저런 의견들을 많이 줘가지고 선생님이 좀 얘기를 해드리면 올해는 아마 조금 더 많이 업그레이드를 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첫 번째 나는 이제 필기 위주로 좀 수업을 하려고 선생님이 좀 빈칸을 많이 뚫어놨더니 그게 조금 학생들 입장에서 조금 필기하는 게 부담스러웠나 봐요. 내용 다 넣어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그리고 내가 PPT에 자료를 좀 많이 넣었어요. 이게 실제 논문에 있는 자료들이 시험에 출제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그랬어요.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 자료를 많이 썼는데 그것도 조금 정제된 형태로 교재에 다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첨부자료를 많이 줬었는데 첨부자료 말고 그냥 교재에 있는 내용으로 다 해결할 수 있게 다시 한번 구성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심화 강좌인데 선생님이 올해 수능도 치러지고 모평도 계속 보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코어 특강에서는요. 대개 주요 주제를 갖다가 주요 주제를 갖다가 심화 강좌로 뿌릴 건데 그냥 기초부터 심화까지 여러분들 선생님이 다 아우를 수 있게 한번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교재 구성 머릿속으로 다 끝나긴 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좀 마음에 드는 강좌가 이번에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재해석은 선생님 문제풀이 강좌입니다. 문제풀이 강좌도 이제 학생들이 상당히 반응이 좋았는데 올해는 아마 더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선생님이 올해 파이널 때 선생님이 그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커리큘럼이니까 지금 그 얘기를 안 했을 것 같다. 그 모의고사에서 선지가 거의 그대로 나온 수능 선지가 그대로 나온 문제가 하나 있었어. 선생님 모의고사에서. 근데 그 모의고사 문제를 저 재해석 문제풀이 집에다 다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거를. 선생님이 온라인용으로는 한 8회차 정도 내놨고 오프라인용으로 8회차 정도 더 만들었거든요. 그때 이제 시기상 못 내놔 주시겠거든. 수능이 임박하면 출판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거까지 다 넣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16회차 분의 모의고사 문제가 들어갈 거니까 한 320문항 정도가 들어가겠죠. 그걸 저기다 넣고 기존의 문제풀이 문제에서도 좀 괜찮았던 문제도 좀 살리고 해가지고 아마 여러분들 풍부하게 공부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그래서 문제풀이 교재에다가 기존 모의고사 문항들을 다 집어넣을 거니까 아마 이건 좀 기대하셔도 좋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다만 집어넣을 건 아니고 사실은 여기에다도 집어넣을 거예요. 코어 특강에도.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 모의고사가 좀 어렵기로. 좀 악명이 높은데. 어려운 문제들을 여기다 좀 집어넣으려고. 근데 이게 그냥 어려운 문제를 띡 주면 학생들이 못 풀더라고. 선생님이 여기 있는 문항 전문항 다 풀어줄 거거든요. 이번에는. 예년에는 그렇게 못했어 사실은. 왜냐하면 사실은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아 이 정도 하면은 아이들이 풀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학생들마다 개인차가 다 있으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A to Z까지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건 심화 문제는 여기다 좀 집어넣고 여기도 뭐 어려운 문제가 안 들어가는 건 아닌데 좀 소팅해가지고 골라가지고 잘 배분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어 특강 같은 경우에는 아주 어려운 킬러 문제를 갖다가 좀 잘 맞추는 그런 주제별 특강으로 보시면 되겠고 이 문제풀이는 전범입니다. 재해석은 아시겠죠? 그래서 기출 EBS 교과서의 재해석인데 거기서 전범위 문제풀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이널 너만모입니다. 올해 너만모 만드느라고 좀 고생을 많이 했는데 내년에는 더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좀 여러분들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이널 너만모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성공적이긴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성공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게 수능이 교과가 개정되면서 지구과학은 정말 이것저것 갈팡지팡하는 느낌이 많이 났거든요. 기출문제들에서도. 근데 그래서 되도록이면 굉장히 많은 걸 아우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세련된 모습으로 문제를 깔끔하게 잘 만들어서 드릴 테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보는 책은 동시에 진행을 한 겁니다. 마지막에 보는 책은 마지막 파이널 정리를 진행을 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구과학 2 같은 경우에는 조금 커리가 짧습니다. 이것보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거의 큰 틀은 비슷한데 지구과학 2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그냥 큰 틀만 있어요. 개념. 이건 분석 특강이라는 건 현장에서만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현장에서 하고 있는 거. 이게 이제 온라인 수요가 좀 있긴 있는데 이거 좀 고민 좀 해보긴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선생님이 할 수 있는 일의 한계의 지점이라는 게 있잖아. 선생님도. 그래서 그거는 확답은 못 드리겠고요. 일단은 어쨌든 고민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해석 똑같고요. 그 다음에 파이널 너머 한 번 똑같습니다. 근데 회차가 G1보다는 조금 적은 게 여러분들 G2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능이죠. 됐습니다. 이렇게 지구과학 2도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 굵직한 커리듬에다가 개념, 풀파이널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쉽겠어요. 됐죠? 자 그럼 여러분들 강좌 소개가 나오는데 이제 시작하며 보는 책입니다. 앞서 다 말씀드렸어요. 한 10강 정도 예정하고 있는데 한 12강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에. 그래서 지금 책은 지금 제작을 계속하면서 동시에 촬영을 할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는 PDF로 좀 올려드릴게요. 알겠죠? 그리고 종이책을 선호하는 친구들이 있어. 그래서 종이책은 좀 일부만 찍어놓을게요. 이건 근데 구매를 해야 되는 게 이런 특징이라서 이건 당연히 표지는 리뉴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작년 표지를 일단 가져왔는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지구과 공부법부터 시작해서 핵심 내용 그리고 개념, 용어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백야가 있는데 백야 백야는 이제 개념편입니다. 개념을 완성하는 백야. 이렇게 여러분들 들어갈 거고 보통 30강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주 커리로 개념편 기준으로 지구과학 1입니다. 이거는. 지구과학 2는 14주예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 당연히 개념과 용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수능 보고소득반이 깨달았는데 선생님이 맨날 얘기하는 거 있어요? 기본기가 필살기다.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을 정확하게 알면 문제를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 용어를 이해하고 적용하는 그리고 논리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훈련들을 개념편에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개념편이 베스트 강좌예요. 제일 많이 학생들이 듣는 강좌고 올해도 조금 깔끔하게 잘 만들 테니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작년에 교과가 개정되면서 교과서에 있는 걸 다 때려놨어요. 선생님이 약간 뭐라고 할까 완자 같은 느낌? 그래서 다 때려놨었는데 올해는 좀 과감하게 쳐낼 건 다 쳐낼게요. 선생님이 쳐내서 이게 학생들이 본인 교과서에 없으면 교과 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과서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시 보러서 덮어놓는 거예요. 그때는 다시 걸어섰던 거예요. 그냥 혹시 모르니까 그런데 이제 수능이 치러지면서 이제 가이드라인이 좀 잡힌 거죠. 이번 수능은 조금 학생들 입장에서 좀 어려웠던 이유가 선생님도 마찬가지인데 그전에는 원래 예비시행이라는 게 있었어. 그런데 수능 예비시행이 없었어요. 그런 다음에 그냥 수능을 보게 된 거거든. 그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 선생님도 어쨌든 이제 한 번 치러졌으니까 여러분들 훨씬 더 깔끔하고 정제된 모습의 개념편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피드 개념인데 이거는 아직 표지가 없습니다. 표지가 없는데 이건 3월 중순에 개강을 하고 수능 특강에 있는 내용 위주로 여러분들 수업을 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5주컬이다. 그래서 개념 이외에도 교과를 갖다가 노리고 특히 뭐 늦게 유입된 학생들이나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스피드 개념을 들으시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이 좀 야심차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게 이제 수능 특강 기준으로 만들 건데 아주 많이 실질을 못할 것 같긴 한데 수능 특강에 있는 문항을 변형해서 좀 집어넣어 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수능 특강에 있는 문항들. 이건 나중에 오리엔테이션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피드 개념 강좌인데 어쨌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코어 특강입니다. 아, 코어 특강. 아, 여기에 아까 전에 말씀드리지 않은 게 있었네요. 기출문제 집, 기출문제 풀이 집은 따로 선생님이 강좌를 만들 거니까 그거는 따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풀이 같은 경우에는 강좌가 좀 따로 구성이 된다. 그 강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 이거는 비타민 교재로도 팔릴 거거든요. 그래서 기출문제 집은 투트랙으로 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코어 특강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심화 주제를 다룰 거다. 고난도 킬러. 근데 기초부터 심화까지 전부 다 선생님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학생들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내용을 좀 풍부하게 많이 집어넣을게요.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애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앞서서 배운 걸 왜 또 배워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여러분들 또 배우는 거가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구과학 내용이 어디 가니? 그치요? 또 배우는 게 당연한 거라고. 대신에 이거는 문제 풀이 비중을 좀 늘리겠지. 선생님이 개념 설명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다고 다. 개념 설명 무조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입에 붙도록 설명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선생님의 역할이에요. 그래야지 시험장과 아주 안 틀리거든. 그런 것도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강좌에서 알겠죠? 올해 정말 만족스러운 코어 특강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기출 EBS 교과서의 재석이 문제 풀이 집입니다. 이거는 내용 정리 간단하게 딱 하고 그 다음에 문제 풀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1부, 2부로 나뉘는데 또 8주 커리 24강입니다. 그래서 기출 EBS 교과서 기반의 논리적 사고력 기르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1부, 2부로 나뉘는데 문항 수가 몇 개가 들어갈지는 모르겠는데 코어 특강이나 나눌 거니까 일단은 문제를 갖다가 되도록이면 어려운 문제들, 어려운 문제를 위주로 많이 풀어지는 걸 목표로 선생님이 할게요. 알겠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너무 코로나 때문에 정신이 없어가지고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정신이 없어가지고 선생님이 정말 시간이 없었어.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모든 걸 전방위적으로 대비할 수 있잖니 우리가 그래가지고 올해는 조금 더 숙련된 모습으로 여러분들 이걸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도전해 볼게요. 도전 항상 매년 새로운 도전이죠. 이거는 나중에 오리엔테이션 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냥 문제 풀이 집이 생각하시기 편할 것 같아요. 커리큘럼에서는 그 다음에 파이널 모의고사 너만의 모의고사입니다. 올해 이제 저희 연구진들이 이제 열심히 개발을 해가지고 이 파이널 모의고사가 이제 출시가 됐고 상당히 학생들의 반응이 많이 좋았어요. 시험 끝나고 나서 연락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항상 고마워하는 그런 일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연락 진짜 많이 왔어요. 선생님한테 되게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9월 초에 개강을 하는 파이널 모의고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는 책은 추석특강으로 보통 합니다. 선생님 지구과학 1만 해당하고요. 그래서 마지막 서머리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갖다 하는 거냐면 그 해에 기출을 갖다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왜냐하면 9월 달쯤 되면 이제 9월 모평까지 다 치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해에 기출 문제들 가지고서는 보통 6구 갔다가 하거든요. 선생님 아니면 수능 6구 이렇게 정리를 하던가 평가원에서 시행됐던 걸 기준으로 한 길면은 한 10시간? 짧으면 한 9시간? 8시간, 9시간 정도에 다 정리하는 그런 서머리 강좌를 하나 구성을 합니다. 이거는 매년 했던 거라서 아마 아는 친구들은 알 겁니다. 됐고요. 1년간 교재 컬렉션입니다.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교재 컬렉션이 이렇게 있고 그냥 보세요. 교재에 좀 집착이 좀 선생님 집착증 같은 게 있어가지고 교재 교재 만드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 그래서 그런 게 있는데 내년에는 정말 더 열심히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파이팅 한번 해봐야지. 왜냐하면 이제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마다 자기 성격상 아 난 이거는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라는 그런 개인의 강한 욕구들이 있잖아요. 그게 선생님이 약간 이쪽으로 좀 표출이 되는 편이야.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거가 좀 내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최선을 다할 겁니다. 알겠죠? 장인정신 갖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제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커리큘럼 가이드 말씀드리면서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생각하는 힘을 길러야 됩니다.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선생님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약간 이런 친구들이 많아요. 약간 핑거프리즈, 핑거프리즈 S 약간 밴딩머치처럼 누르면 나오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근데 이게 왜 선생님이 좀 말씀을 드리냐면 그 선생님이 그 저기 게시판 답변도 종종 하거든요. 그때 어떤 친구들이 어떤 질문을 했을 때 내가 다시 되묻는 경우가 있어.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특히 파이널 기간에는 안 그러는데 중반 정도 되잖아. 뭐 한 6월, 7월 이 정도 되면 시간이 서로 있잖아. 근데 생각하는 힘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왜 그럴까를 물어보는 거야. 선생님이 물론 수업시간에 거의 다 얘기해 줍니다. 얘기해 주는데 서로에게 계속 질문을 해야 돼요. 선생님은 스스로 학생들이 생각하는 힘이 길러진 친구들이 질문하는 거 딱 보잖아. 아 그러면 질문의 수준이 달라. 너무 행복해요. 그럴 때마다. 그래서 선생님이 뭐 실명을 얘기할 수 없지만 어떤 친구가 나한테 와가지고 작년에 초창기에 왔는데 질문이 너무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그래서 되게 걱정스럽거든. 그렇다고 나무라진 않습니다. 모르니까 배우는 거 맞아, 얘들아. 아 근데 그래서 내가 좀 미션을 내줬어. 이걸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해봐요. 근데 그 친구가 열심히 한 거야 그걸. 그래서 다시 질문을 했어. 파이널 시기에. 너무 질문이 세련되고 멋있는 거야. 이 친구가 논리를 갖고 있어. 자기의 논리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강조하는 게 이런 부분들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고 논리를 가져야 돼요. 사실 지구과학은요. 웬만큼 공부를 하면 어느 정도 등급까지 올라가는 게 어렵지가 않아. 근데 문제는 모두가 다 탐구 공부를 시작하면 1등급 맞으려고 합니다. 탐구인데요.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근데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났는데 자기 성적이 안 오르는 거야. 그 이유는 여러분들 바로 가장 핵심이 이겁니다. 본인의 논리와 본인의 그 생각하는 힘을 못 만들어내면 이걸 갖다가 다 맡기가 어려워요. 아시겠죠? 우리는 항상 1등급을 목표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시작하는 학생들이 이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논리나 개념 용어 숙지하고 그걸 논리적으로 연결해서 문제에 적용하는 것까지 그거까지 선생님이 좀 책임지고 열심히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목적과 본질 자, 우리의 목적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항상 공부할 때 아이들이 정말로 기계적으로 하는 친구들이 있어. 우리는 내신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수능 공부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수능을 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거랑 일맥상통하지만 목적은 수능이고 우리의 본질적인 것도 다 수능을 목표로 해줘야 되는 거야. 공부의 본질이 수능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수능을 잘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갖다 생각을 항상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수능이 여러분들 좀 어려운 이유가 1등급이 쉽지 않은 이유가 전범이라서 그래요. 내신 시험은 잘라서 보잖아 이렇게. 근데 수능은 전범이에요. 그러니까 전범위 시험을 갖다 여러분들 잘 보려면 우리가 정말로 치밀한 계획을 잡고 계속 반복하셔야 됩니다. 선생님은 적어도 한 4회독 정도를 갖다가 학생들한테 이제 요구를 합니다. 개념 보고 EBS든 뭐든 다른 거도 한 번 보고 그리고 문제풀이할 때 한 번 더 보고 적어도 미니멈 세 번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처럼 선생님과 같이 1년 커리를 같이 하는 친구들은 적어도 4회독은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구과학은 여러 번 보는 게 훨씬 더 유일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수능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걸 잊지 말고 문제풀이할 때도 마찬가지로 내가 왜 이렇게 문제를 풀고 있고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그 목적성을 항상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수능의 본질을 갖다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지출 EBS 교과서 이 세 가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중에 이제 경중을 다루자면 당연히 제일 중요한 건 기출이야 얘들아 알겠지? 별 3개 정도 되죠. 기출 EBS는 연계율이 조금 떨어졌어요. 한 50% 정도로 그래도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중요하다. 교과서도 상당히 중요하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EBS 문제 안 풀고 수능 시험 보려는 친구들 되게 많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공부는 어디서 나올지 어떻게 모르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EBS를 풀었는데 스스로 체감했을 때 선생님 전 연계가 잘 안 느껴져요. 이렇게 했는데 생각해봐. 완전히 똑같이 내겠니? 그건 말이 안 되잖아.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게 따지면 어느 분야든 다 똑같아요. 지구과학의 특징이 그래 원래. 그러니까 연습하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문제를 반드시 여러분들 푸시고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교과서는 여러 종류 교과서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5인 것 보세요. 학교에서 쓰는 거 보세요. 6종이거든? 학교에서 많이 쓰는 거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선생님이 다 수업에 다 녹여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립니다. 근데 꼭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 이거는 EBS 위주로 선생님이 수업을 할 거야. 그럼 EBS 안 풀어도 돼요? 아닙니다. 알겠죠? 공부 안 하고 성적 나오게 하려면 안 돼 얘들아. 알겠지? 그거 약간 도둑놈신보야. 공부를 해야 성적이 나오지. 그치? 지구과학은 여러분들 선생님이 말씀 드리는데 1등급은 어떤 과목이든 다 어려워. 쉽지 않아요. 4%만 주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1등급을 받아내려면 다른 과목만큼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면 1등급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것뿐이야. 지구과학이. 알겠죠? 그런 부분들 생각하시면서 학습을 진행하시는 게 맞습니다. 알겠죠? 많이 도와드릴게요. 여러분들 같이 한번 열심히 뛰어봅시다. 내가 학생들만 고생 안 시키거든. 나도 고생고생 매년 수험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같이 갑시다. 알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 게 수험생활은 길어요. 긴 여러분들 마라톤입니다. 그리고 예년 같은 경우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코로나 기간 때문에 학생들이 공부하기도 진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기를 보냈습니다. 근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스스로를 믿는 마음들입니다. 공부하다 보면 진짜 아이들이 정말 1년 동안 희노애락을 다 겪어. 정말 희노애락을. 그래서 근데 이제 이 희노애락을 쓰면 여러분들 어떻게 했냐면 시 노 에 에 락 정도 됩니다. 알겠죠? 글자의 크기가 여러분들이 이 희노애락의 크기야. 이거와 이거가 많이 줄어들어요. 우리 근데 이게 감정의 유동이 되게 심해진단 말이야. 수험생활을 하다 보면 나도 그래. 선생님도 그래. 똑같은 사람이니까. 그런데 끝까지 여러분들 스스로를 믿으셔야 돼요. 내가 나를 안 믿는데 누가 나를 믿겠니. 그치. 스스로를 믿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끝까지 밀고 나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같이 생각하면서 공부를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점을 향한 작은 발걸음의 시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우리는 우리의 속도에 맞춰서 마이웨이 가면서 수능 만점 찍을 겁니다. 알겠죠? 주변을 돌아보시지 않으셔도 돼요. 스스로의 길을 스스로 만들어서 가시면 됩니다. 알겠죠? 선생님은 그 길에 정말 든든한 동반자가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커리큘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우리 함께 합시다. 선생님 수업 시간에 더 좋은 모습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든든한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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